노래가 너무 어려워서 이게 감성이... 자, 자꾸 하면 돼. 이거를 지금 몇 달 동안 할 거잖아. 날마다 할 거니, 그리고 여기 올 때마다 할 거니까. 적어도 열 몇 번의 기회가 여기서 있다고. 그러고 이제 사부님도 보내주실 거잖아. 어, 그럼 보내드릴게요. 아, 보내드릴게요. 계속 들으시고. 그럼 감성이 나와야 맛이 나지. 이 노래가 그냥 뭐 가사만 해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. 이날 이때까지 감성 따져서 한 사람, 한 사람도 없었어. 최선이 하세요, 하셔야 돼요. 집에 예술을 해서 하셔야 돼요. 다음 주에 이제 제일 먼저 회장님 거 먼저 할 거야. 몇 페이지가 있어요? 개구리 타령 마지막이야. 개구리 타령. 끝 곡. 페이지 여보세요? 106페이지. 106페이지에 개구리 타령이 있네. 서울 삼각사람 말 물어 보자. 시작. 서울 삼각사람 말 물어 보자. 서울 삼각사람 말 물어 보자. 헤이. 서울 삼각사람 말 물어 보자. 너는 이곳 오래 해 있어. 너는 이곳 오래 해 있어. 오래 해 있어. 오래 해 있어. 지혜 많은 제자아가 주를. 지혜 많은 제자아가 주를. 제자아가 주를. 제자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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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아. 하. 제자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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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제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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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을 지혜만은 제자 들을 지혜만은 제자 들을 고비고비 다 해줘야 돼 제자 시작 제자 뒤에 거 하지 마세요 이걸 앞에 안 들고 뒤에 하면 안 되니까 제자 제자 완벽하게 제자 제자 하 하 들을 그러니까 앞에 한 고개가 안 들고 뒤에 하나 많아요 제자 하 하 들을 제자 하 아니 한국게가 더 있지 동그랗게 말고 난 다음에 찔렀다 내리는 거야 제자 하 하 제자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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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아 제자아 아 제자아 굿 제자아 아 제자아 굿 그 순서대로 다 동글동글 말아서 이제 속도만 빨라지면 되니까 천천히 아직 계속 그것을 더 돌때까지 제자아 아 제자아 아 다시 제자아 아 제자아 아 그러니까 지에만 제자아 아 투룰 지에만 제자아 아 아 투룰 그걸 이제 점점점점 빨라서 지에만 지에만 제자아 아 하 하 아 얼마나 내고 보냈으며 시작 올바나내고 보냈으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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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내고 보냈으며 얼마나 내고 보냈으며 아이고 잘하네 지금도 지금도 진버딘는 풍류나마 지금도 진버딘는 풍류나마 지금도 진버딘는 풍류나마 지금도 진버딘는 풍류나마 해놓고는 끝밖까지 완전히 채웠으니까 장 안에 두 박을 쉬는 거야 장 안에 가득 찼으니 세 번째 박에서 하나 둘 장 안에 가득 시작 하나 둘 가득 장 안에 가득 찼으니 하나 둘 장 안에 가득 찼으니 하나 둘 장 안에 가득 찼으니 하나 둘 장 안에 가득 찼으니 지지아니가 절손가 지지아니가 절손가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절 siego 절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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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얼씨구나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와 다 좋네 지와 다 좋네 얼씨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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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얼씨구나 절씨구 절씨구 그렇게 할 거예요 음 내가 한번 또 넣어줄게 이것도 신나는 곡이에요 서울삼각사남 발 물어 보자 너는 이곳들에 있어 저의 많은 제자들 저의 많은 제자들 얼마나 내 옷 보냈으며 지금도 짐 멋있는 풍류나마 창안에 가득 찼은지 이곳이 걷지 희가니가 절선 가을 시구 절씨구 절씨구 얼씨구나 아아아아아아 얼씨구 절씨구 지와 다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생하셨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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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, 잘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